안녕하세요 고객님 영재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 영재님은 필화로 스피커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오셀로를 또 들이셨고 이번에 이벤트 하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? 일단 스피커 나름대로 많이 써봤는데 제가 써본 거는 하베스도 HL5 플러스까지 써봤고 JBL도 4312G부터 L100 클래식까지 들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쪽에 베이스 쪽이었어요? 베이스고 미드하고 미드하고 각각 다들 좋은 거였어요 좋은 스피컨인데 전 좀 얼라운드 성향으로 음악을 듣는데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근데 피가로에서 내가 부족한 걸 다 찾아서 들려주더라고요 정보량이 많았던 얘기죠 클래식 들으면 클래식 그리고 가요 있으면 가요 거기에 맞게끔 음악이 딱 나와서 그건 사무실에서 잘 듣고 있는데 조합도 딱 M33에다가 포스트 케이브 사무실도 피가로에 포스트 케이브 집에도 똑같은 걸 들이기는 좋고 비슷한 성향에 조금 더 울림이 있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셀로를 들어보고 마음에 좀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벤트 하는데요 그렇군요 여기 PMC랑은 아직 비청을 안 해봤지만 첫 소리는 어떠셨어요? 어떤 부분이 좀 달라 보이셨어요? 저도 지금 사실 방문 설치하고 들어와서 풍성한 게 다가오는 게 다가오는 그렇죠 우퍼 구경 차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다가오는 게 다가오는 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개나 피가로를 쓰셨다가 또 오셀로까지 스피커가 저희 스피커 처음 써보신 거였잖아요 그렇죠? 사운드 포럼에 제주한 스피커 이렇게 피가로에서 오셀로까지 인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고 또 팩트랑 저한테 나중에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재님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좋은 음악 들려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